아 근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우주에 나가가지고 이런 행성 촬영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다 어? 뭐야? 심장 소리가 들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의 최신작 공포인디게임 보이저 19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커다란 거를 갑자기 목격하면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는 목성 공포증과 폐쇄 공포증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의익씨께서 한글 패치를 해주셔가지고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나도 원래 목성 공포증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하면서 좀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무의 표면적 목표는 오크룰루 구역에서 거주 가능한 행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허나 실제 임무는 그곳에서 실종된 마젤라 과학팀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래 경로에서 벗어나 통신이 두절됐다는 사실은 대중에게는 기밀로 남겨진 상태다 이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라 보이즈 19 우주선을 지급하겠다 기본 사양이지만 동면 기술과 아광속 엔진을 탑재하였으나 전자장비에는 한계가 있다 선관비행 시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능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할당된 7개의 임무 기간 동안은 정산 작동을 보장하겠다 오케이 자 주변 좀 볼게요 이게 뭐죠?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뭘까? 아 내가 지금 마스크 같은 거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네요 그죠? 아니 나 우주선 상태가 왜 이래? 무슨 외계인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간 엔터와 스페이스 메뉴 선택 방향키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임무 임무 상태 촬영한 행성 4개 데이터 수신 행성 4개 완료한 임무 5개 항법 장치 항법 시스템 전력이 오프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센서 전력이 다 꺼져있어 어 어 여기 전력이 있구나 그 라이프 서포트 생명 유지 장치 생명 유지 장치 오프라인 아 이제 가용 전력이 총 5단계인데 이거를 라디오 카메라 쓰러스터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은 이제 아 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냥 진짜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거 내 손이지? 그림자에 살짝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거 내 손이 맞는 것 같아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불편해? 파일 파일 탐색기 탐색할 파일을 선택하세요 미션 정보 올바른 기록 방법 모든 항성계 내의 행성은 항성의 빛을 받는 면에서 촬영하십시오 아 오케이 밝은 면에서 촬영하라는 거군요 항성은 어느 각도에서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각 천체 근처에서 5초간 무선 신호를 기록하십시오 아직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고 항법장치 어떻게 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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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록색 점이 전가봐요 그래서 다른 항성의 궤도에 진입했어요 이제 이전으로 가서 센서 수신기 작동 수신 완료 헉 되게 이상한 소리난다 사진 촬영 범인의 확인 미확인?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빛이 빛이 빛이지 않음? 어 보인다 어떻게 찍는거지?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완전 그 아까 봤을때 반대편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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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반대편으로 가는거야 그리고 센서에서 사진 촬영을 아까와는 정반대 방향 이쪽에서 촬영을 딱 하면 귀가 맥히게 힘고 자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 오른쪽으로 살짝 시작 됐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살짝 돌아서 사진 촬영을 딱 하면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아 진짜 개빡치네 게임 됐어? 촬영 완료 아우 씨 힘들어 저 항법장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게 태양같아요 AX0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다른 애들의 각도를 좀 파악을 해서 하면 될거 같아 얘는 아무데서나 찍어도 나오겠지 센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네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동서남북 방향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이쪽 부분에 있었잖아요 사진을 딱 찍으면 끝났어 게임 파악 완료 완벽하게 정중앙을 찍어버렸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촬영이 끝난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이쪽 이쪽 아니고 이렇게 여기로 살짝 위쪽 이동 이쪽 방향 으로 찍으면 될거 같고 도착을 하면 수신 완료했고 사진촬영 살짝 틀어져있네 됐다 지금 보이는거는 4개의 행성밖에 없는데 아 미션이 4개 4개만 촬영하면 되는거였나 촬영한 행성 데이터 수신 행성 응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다 찍는게 미션 하나인건가 완료한 임무 하나 그럼 이렇게 7번을 해야 되는건가보네요 그래 뭐 어렵진 않으니까 소리 무서워 일단 수직으로 아래로 맞춰서 촬영 촬영 완료 임무 완료 동면종 헉 잠들었다가 다시 깼어요 전력 전력도 여전히 괜찮은 상태에요 임무를 볼까요 이번엔 촬영해야 되는 행성이 3개군요 뭐 뭐 멀쩡한거 같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법장치 어 주변에 뭔가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력을 다 넣읍시다 또 이쪽 방향 센서 어 좀 무서운데 어 어 와 엄청 밝다 얜 태양이 아니네 그냥 뭔가 빛나는 다른 별인가봐요 조금 위치가 이상해 여기로 이동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완전히 돌려서 완전히 돌려서 약간 성가대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 근데 이거 실제로 진짜 실제로 행성의 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녹음한 사례가 있잖아요 우주에서는 원래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정상인데 그렇게 행성의 소리들이 기록이 될 때가 있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돌려서 2시 방향으로 맞추고 무슨 사람 비명 소리 같네 촬영 완료 살짝 잘렸는데 그래도 판정이 후하네? 와 이건 백색 행성이야 일단 임무 완료 뭐 이제 하네 이렇게 7개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 별로 무섭지도 않은... 화면이 왜 이래? 어? 가용 전력이 한 칸이 줄었어요 나 괜찮은 걸까?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내비게이션과 트러스터 엔진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이동을 할 필요가 없고 일단 내비게이션과 카메라 라디오를 켜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면은 커다란 행성이 내가 커다란 행성이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커다란 행성부터 먼저 찍어야 돼 야야 이거 화면이 왜 이래? 야 이거 화면이 왜 이래? 또 추진 장치가 꺼져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끄고 트러스터 해서 살짝 돌려가지고 사진 촬영 가운데 있지 않음 아우 눈 아파 자 사진 촬영 완료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동 합시다 여기부터 가볼까요 아이씨 개색 아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 뭐야 소행성에 부딪혔어? 아 놀래라 와 진짜 놀랬어 오우 아우 눈물나 셀러스터는 켜야돼 센서에 가서 이쪽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오우 어? 뭐야 뭐야 이건 항성이 아닌데? 우주 쓰레기잖아 인공의성 잔해가 저기 왜 있을까요 사진 촬영부터 합시다 됐지? 파일이 뭐가 생겼는데요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보코화 보코화 중 남은 기간 3년?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장난해? 보코화 시키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그냥 뭐 어차피 동면하면은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괜찮겠지? 일단 이거 다 꺼놓자 임무 완료 야 이제 이제 3개짼데 나머지 4개 어떡하냐? 아 시스템 부팅 중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자 보코화가 돼 있을까요? 돼 있네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동면하고 있는 동안 항성계 LK 이상현상 감지 탐사 대상 해상 LK2 거주 가능성이 있음 이 존재하지 않음 천문 데이터 오류를 탐사위원회에 보고할 것 보코화는 이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네 쟤널 엔트리 여행 기록 엔시스가 뭘까? 대화 기록이 있네? 채팅 기록 한번 이걸 보코화 해보고 자 이번에도 3개 근데 전력은 여전히 3개군요 오케이 아우 눈 아파 아우 내 눈 뽑혀 됐다 됐다 허 뭐야 이게 이게 무슨 행성이야 우주선 아니야 우주선? 일단 다 한 것 같아 다시 임무 완료 자 네 번째 미션 완료 세 번 남았습니다 아우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뭐 나는 인간이 아닌 걸까? 라고 하기엔 생명 유지 장치가 달려있었는데 나 팽 당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오 이번에는 찍어야 될 게 좀 많네요 다섯 개나 찍어야 돼 일단 파일 좀 보자 채팅 기록 그자가 우리의 항로를 바꾸고 통신 시스템을 비활성화했어 맞아 위원회가 알아차리고 원격으로 우리 경로를 무효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지 위험해 이 우주선은 최소 60년 정도 버티도록 설계됐는데 그자가 원하는 경로로 가면 거의 100년이나 걸릴 거야 미친 짓인 건 알아 하지만 만약 그자의 이론이 맞다면? 그냥 데이터가 이상했을 뿐이야 이렇게 멀리 나왔으니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지 본부팀이 실력은 좋지만 결국 망원경 이미지의 서브 픽셀을 해석하려는 거잖아 우리 버려진 이미 팽 당한 게 맞네 할 거 다 하고 팽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팽 당했는데 그냥 약간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냥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 거야? 좋아 여행 기록 봅시다 4년이 걸리네요 야 전력도 이제 두 개밖에 못 써 촬영 개 깔끔하게 나와줘 그 다음에 라디오 켜고 아 구라치지 마 이거 KTX 소리잖아 어디에서 행성 소리인 척 하고 있어 촬영 완료 라디오 라디오 이거 KTX 멈출 때 나는 소리 아니야 오케이 생각보다 별일이 없다 그치 좀 전력이 닳고 노이즈가 끼고 그러고 있지만 괜찮은 거 같은데 생명 유지 장치도 잘 작동되고 있고 말이야 괜찮아 뭐 별일이야 있겠어 앗 그 바로 아 근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우주에 나가가지고 이런 행성 촬영하면 좀 무서울 거 같긴 하다 어? 뭐야? 심장 소리가 들려 일단 다 했어 야 무슨 행성에서 심장 비슷한 소리가 나냐 노이즈 어디까지 심해지나 뭐 시험하는 게임인가요? 이 모니터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성능 테스트 General Entry 특정 물리적 원리는 극단적인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유사성의 환상을 만들어냄 초신성의 항성처럼 보이는 세포 성운과 같은 우리의 눈 만약 이러한 유사성이 서로 다른 규모의 생명체에도 적용된다면? 무슨 말일까? 아 그러니까 지금 가설을 세운 거네 우주 또한 어떤 거대한 생명체의 몸속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행성이 어떤 엄청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지금 가설을 세운 거네요 이제 마지막 파일을 복호화해야 합니다 전력은 여전히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야! 나중에 전력 하나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감으로 가야 돼? 혹시? 엔진만 틀고 이동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으니까 맵이 없는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건 좀 그렇네? 일단 보자고 방 오른쪽 위에 뭔가 이상한 게 찍히지 않았어? 아까 희끄무리한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라졌네? 얘도 마찬가지로 맥박이 느껴지네 알파노! 잠이나 자야지 자 마지막 인모다 힘내자 눈아빠 이러한 포식자들은 먹이나 짝을 흉내내어 사냥감을 유인할 수 있다 일례로 악어 거북이 있는데 이 거북의 혀는 지렁이와 비슷하게 생겼으면 꼼털거릴 수 있다 물고기와 이를 먹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거북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또 다른 형태의 공격적 의태는 이런 말이 왜 있는 거지? 뭔가 지금 내가 꿰어지고 있는 건가? 뭐 딱히 가고 싶게 생긴 행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전력은 단 하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군요 오케이 오케이 난 전혀 화나지 않았 아 내 눈 좀 살려주세요 아 행성 보이지도 않네 와 제 눈깔 살려주세요 진짜 뭐야 내비게이션이 꺼져있으면 이동도 안돼? 아 내비게이션을 켜 놓고 좌표를 찍어놔야 되나 보다 그러네 이렇게 찍어놓고 추진만 하면 되는 거지 해 완전 재밌는데 재밋는데 이야 재밋는데 이거 만든 새끼 나와보라고해 잠깐만 제발 한번에 가자 좋아 어떻게든 해내고 있어 작아다 내 자신 그렇다고 생명유지장치를 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이젠 뭐 그냥 대놓고 다 심장 뛰네 어 눈뽕 쉣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힘내자구 어? 뭐야 지구야? 뭐야? 충격 원인 알 수 없음 일단 음.. 음성 기록 일단 다 한거 아니에요? 오류 엔진에 반응이 없음? 야 그럼 나 이제 진짜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생명유지장치를 내 손으로 스스로 끊어야 돼? 할 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는데? 심심하니까 카메라나 다시 찍자 헤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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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 지구가 아니었어 지구인 척하는 무언가 무언가가 지금 날 잡았어요 아 이래서 아까 바다거북 얘기가 아 안돼 점점 다치고 있어 아니 가까워지고 있는건가? 어어어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아 아아아앙 보이즈 19 우주선거의 통신실패 보쮸즈 19 우주선거의 통신실패 더이상의 손실은 대중에게 숨길수없음 선거기잰 끝ateurs бат지 기다린데 발표할 것yl권이 진짜 보면은 우리는 한낱 먼지만도 못한 존재잖아 우주에 비하면 우주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뎌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만든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이 좋은 게임이었고 우주의 공포를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복적인 그런 미션들을 행하면서 좀 루즈함을 느끼다가 가끔씩 그 유성에도 부딪혀주고 마지막에 지구인 척하는 미지의 무언가한테 붙잡혀서 마감하는 연출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너무 아팠다 어우 내 눈 와 보이저 19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과 청와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